오늘은 일본 스피치를 아침 동트는 영상과 함께 시작합니다. 저희 집에서 바라보는 전경인데요. 사람이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 보는 것을 참 좋아하죠. 안전 욕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원세 시대에는 불안하잖아요. 맹수도 많고 그럴 때 내가 시야가 탁 트이면 그만큼 안전하다고 느끼고 도망갈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높은 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똑같은 아파트도 뷰가 좋은 데는 비싸잖아요.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것,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안전한 것 같습니다. 올해 2020년 12월 저무는데요. 내년에 또 멀리 보고 높게 비싸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